전기기사 전기공부 전기기사 전기공부 전기기사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안녕하세요 유튜버 연고맨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회로이로 및 제어공학 그중에서 제어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를 풀거에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저는 쉽게 강의할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문제지만 나중에는 좀 어려운 문제를 할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여기까지만 할래 이렇게 딱딱 정할 수 있고요 유형별로만 묶어가지고 어떤 것이 중요한거 딱 보일거에요 아 이거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게 보일거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읽으면 라우스 허위츠 크라이테리언 입니다 왜 이렇게 영어로 썼느냐 영어로 나와요 문제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한글로 쓰면은 루드 홀비츠 라고 표현을 했더라구요 루드 홀비츠 그래가지고 시중에 파는 문제집 보면은 루스 루드 막 이렇게 썼을거에요 하지만 영어도 알아둬야되요 원래는 라우스지만 한국식으로 루스라고 읽겠습니다 저는 루스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루스 문제를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쉬운거 진짜 쉬운거 그 다음에는 조금씩 어려운걸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1998년도부터 2020년 제어공항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뽑았어요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거에요 그래서 유형별로 딱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나와요 1년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할거고요 노하우로 쉽게 풀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마음먹고 가죠 지레 포기하지 말 것 절대 겁먹지 말 것 무조건 맞추겠다고 다짐할 것 이 루스표 문제는 무조건 맞추겠다고 다짐을 해주셔야 돼요 정기자기약하고 회로인원하고 맵문제는 버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첫번째로는 풀마풀입니다 풀마풀 유형이 무엇이냐 특성방정식이 있고 이게 안정될 조건 스테이블한 조건을 찾는거에요 안정될 조건을 찾는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왜 풀마풀이냐 보기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마풀 문제로 보는거에요 어떤 문제는 다 플러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잖아요 이 문제는 특히 쉬워요 루스표 유형 중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풀어드리는 이유가 정말 쉽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성방정식 필요조건 이걸 키워드로 뽑아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네 이 문제라는 것을 뽑아내고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첫번째로 차수가 다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로 다 플러스 원래는 다 마이너스도 되는데 이거는 전기기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는 제외하고 다 플러스만 골라내봅시다 다 플러스 다 플러스죠 이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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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돼요 2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2번 안 돼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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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번 안 돼요 4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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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하고 4번 해서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답은 4번입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 4차 3차 없고 2차에요 1차 상수 4차 2차 1차 상수 3차가 없어요 3차 3차가 뭐냐 S가 3번 곱해졌다 이런 뜻이죠 차수 3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안 되는 거예요 4번은 왜 되느냐 3차 있죠 2차 있죠 1차 있죠 0차 있죠 S0 S0은 1이니까 12 S0은 12가 될 수 있어요 12 곱하기 1은 12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S0차라고 그냥 해봅시다 그러니까 3 2 1 0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풀어보면 특성 방정식이죠 안정된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풀마 풀마 있는지 봐야 돼요 풀마 안 돼요 풀 풀 풀 이거 될 거 같아요 풀 마 풀 마 안 돼요 마이너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풀 풀 풀 풀 풀 풀 다 있으니까 2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 해서 찍어야 돼요 하지만 답은 2번 왜냐 여기 3차 2차 1차 0차에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차수 다 존재 2번은 차수가 다 존재에요 이거 뭐에요 4번 5 4 4 어디 있어요 4 답 4번 4 어디 있어요 S4승이 있어야지만 안정된 시스템인 거예요 차수가 다 존재해야 돼요 5 4 3 2 1 0 S4제곱이 없어요 S4차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차 2차 1차 0차 다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범위가 나와 있지만 이 문제는 K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다 풀 마 풀 풀 마 풀에서 마이너스가 있다 이거 뭐죠 불안정이죠 불안정이죠 그냥 불안정이에요 K값에 관계없이 불안정이에요 답 4번 왜냐 여기가 다 플러스여 가지고 다 플러스면 좀 비벼볼 만 하겠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무조건 불안정 무조건 불안정 무조건 불안정 개수가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개수란 표현은 전투수학 2단원 문자의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개수 그리고 차수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면 이거는 수학이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책을 좀 찾아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전투수학은 전기에 필요한 모든 수학을 넣은 책이니까요 이거 차수 개수 한번 찾아보세요 봐봐요 이거 루스 루스 영어로 나왔죠 루스 안정도 판별법에서 불안정한 특성 방정식 불안정해야 돼요 불안정 근데 여기는 다 풀이에요 풀 풀 풀 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풀 풀 풀 이니까 나머지 방법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하나는 차수가 다 존재 다 존재 두 번째는 풀 풀 풀 풀 풀 근데 여기서는 다 풀 이니까 1번이 해당이 안 되는 걸 찾아야 돼요 1 2번을 만족하면 안정된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1번 3차 2차 1차 0차 다 있네요 이거는 안정 3차 2차 1차 0차 안정 3차 2차 1차 0차 안정 그래서 3차 2차 1차 0차 안정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거는 차수가 다 존재 풀 풀 풀 풀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저희가 배운 걸로는 이제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푸냐 넘어가시죠 AD보다 BC가 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 B C D가 모두 양수 양수는 플러스에요 플러스 양수 그리고 BC보다 BC가 AD보다 커야 돼요 BC가 AD보다 커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념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거는 전투수학 17단원 전투수학 18단원을 알아야 돼요 부등식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거는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전에 했던 문제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차수 다 존재 그리고 다 플러스여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푸느냐 아까 전에 공식을 쓰면 A S 세제곱 B S 제곱 C S D에서 첫 번째로 A B C D가 0보다 커야 돼요 여기 S 세제곱에 아무것도 없지만 1이죠? 1 2 3 4 0보다 커요 1 1 5 4 1 4 5 2 지금 개수 보는 거에요 개수 1 3 2 10 다 0보다 크죠? 이제 두 번째 조건 B C A D를 만족해야 돼요 B 곱하기 C가 A D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서 봅시다 여기 B 뭐에요? 2죠? C 뭐에요? 3이죠? 여기 A는 뭐죠? 1 D는 뭐죠? 4 2 3은 6 1 4는 4 B C가 더 크죠? 안정 2번 풀어볼게요 B는 1 C는 5 이거에요 B C A는 1이죠? D는 4 1 곱하기 5는 5 1 곱하기 4는 4 B C A D 만족하죠? 이것도 안정 3번 풀어볼게요 3번 B는 4 C는 5 A는 1 아무것도 없잖아요 3차 앞에 D는 2 B 곱하기 C는 20 1 곱하기 2는 2 크죠? 안정 답 4번이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B는 3 C는 2 A는 1 D는 10이죠? 2 3은 6 1 곱하기 10은 10 B C A D에요 그러니까 2번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문제도 사실 루스표로 풀거든요 루스표로 루스표로 풀지만 이거는 3차 3차 그리고 안정하기 위한 K 범위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 3차 3차의 안정 조건은 첫 번째로 A B C D 모든 개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B C A D B 곱하기 C가 A D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 A B C D A B C D 여기서 A B C D가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1은 0보다 커고 2도 0보다 크고 K도 0보다 커야 된다 K도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을 만들어냈죠? 중요한 조건입니다 D는 10 10은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OK B 곱하기 C 2 곱하기 K는 A 곱하기 D 1 곱하기 1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2K는 10보다 크다 각각 2로 나눠줄 수 있죠? K는 5보다 크다 라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K는 5보다 크다 이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두 조건을 부등식으로 그려봅시다 이거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0 1 2 3 4 5 6 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K가 0보다 커야 돼요 K가 0보다 큰거는 이렇게 여기 범위겠죠? 근데 K가 5보다 큰거는 여기에요 두 개 다 만족하는건 뭐에요? 이 부분이죠? 5보다 큰 구간이에요 두 개 다 만족하는 5보다 크면 두 개 다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K는 5보다 커야 된다 답은 2번이죠 두 개 다 만족해야 돼요 1번도 만족해야 되고 2번도 만족해야 되니까 1번 공식에서 나왔던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K는 0보다 크다 BCAD K는 5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교집합하면 이 부등식의 공통된 부분 이 부등식을 두 개 다 만족하는 거 이게 둘 다 만족하는 거는 K 5에요 5보다 클 때에요 왜냐 K가 3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는 만족하겠지만 여기는 만족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K가 6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수학이 들어간 부분이라 사실 어려워요 전투 수학에서 부등식 부분을 보고 와주세요 개념 정리 보고 기본 문제 푸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 가실 거예요 넘어갑시다 이거는 수학이니까요 여기서 안정하기 위한 K값 루스표로 풀 수 있습니다 루스표 루스표 쫘르르르 쫘르르르 해가지고 S3 S2 S1 S0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 안하고 우리는 3차니까 3차기 때문에 이 공식이 가능해요 ABCD가 다 커야 돼요 1 2 K 5죠 K는 0보다 커야 돼요 1 2 5 1 2 5 B C K A 1 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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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5 5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 드리면 K가 0보다 큰 구간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K가 2분의 5보다 큰 구간은 2분의 5는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은 이거다 공통된 부분은 이거다 그래서 2분의 5보다 큰 구간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부등식 부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부족하면 전투수학으로 기본기 다지고 오세요